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다 윽박 윽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최고다 윽박을 100만 유튜버로 키워주셔서 진심으로 선글라스 벗고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100만 유튜버 이벤트 준비되어 있는데 그 영상은 따로 찍어서 올려 드릴게요. 팬분들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윽박이가 물레방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또래미님 안녕하세요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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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자 일단 이거를 이걸 잘라줄게요. 여러분 개 잘하지? 남자! 남자! 자 여러분 이거 하나를 띄어서 볼게요. 어 X 됐다. 여러분 어 어 어 사실 안맞는 어 빵 뚫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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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갑니다 나옵니다 박힙니다 좋아 어 여기는 못을 하나 더 박아주자 왜냐 튼튼해야되니까 내가 이정도로 꼼꼼하다니까 산에서 뱀만 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아요? 내가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작대기 하나를 들고 그냥 얘가 뱀이면 작대기로 주변을 때려 주변 때려 야 이 새끼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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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가요 이게 꿀팁이야 뱀만 나면 나한테 쪽지 보내요 내가 그걸로 갈게요 근데 서린이가 뱀보다 강해요 이건 팩트 뱀이 돼지를 물어도 돼지가 뚱뚱해서 돼지한테는 층이 많은거 알죠? 나는 뱀 물리면 바로 죽어 아악! 이렇게 근데 내 친구 매니저 씨가 있잖아 걔는 바로 안 죽어 왜냐 지방이 많아서 야 씨가야 콘텐츠 나왔다 너 배먹으면 물려볼래? 아 같이 물리자고 하겠지? 아 미안해 야 그러면 육튜브 야 육튜브 니가 한 번 물릴래? 니가 올리고 니가 편집해서 올릴래? 어이가 없네 자 여러분 방송 와줘서 고맙습니다 육박이가 물레방아를 만들었는데 이 물레방아 아 선글라스 왔는데 왜 웃어? 웃지 마세요! 물레방아 이 위에 장착을 시켜서 돌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 웃지 말라고! 아 선글라스 그럼 벗는다? 이제 들어서 올려주겠습니다 아니 물이 안 닿는데 어? 잠시만요 물이 왜 안 닿냐? 이거 지금 돌아가려고 하잖아 돌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망치로 여기를 두드려 패면 된다 자 가자 자 가자 설치하자 손 놓는다? 고거라고 해주세요 고거라고 손 놓는다? 손 진짜 놔요 준비 시작 인정? 망언유 실패의 아이콘이 아니라 성공의 아이콘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 솔직하게 얘기할까요? 나 실패할 줄 알았어 그쵸? 여러분도 다 같은 마음 한 뜻이었죠? 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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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네 어? 여러분 오늘은 제가 유튜브 100만 구독이 된 날이에요 솔직히 저 손가락질 많이 당하면서 방송했는데 이 손가락질이 이렇게 변했어요 다 팬분들 덕분입니다 팬분들 근데 저는요 내가 능력은 부족하지만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100만 구독이 되었다고 해서 여기서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나도 미숙하고 나 도와주는 시가 친구도 미숙하고 나 도와주는 최고다 유튜브 친구도 미숙해 근데 100만이야 우리가 능수 눈난해져봐 200만 300만 그냥 가 팬분들이 도와주시면요 팬분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ätter 감사합니다.